벌써 서른 여덟부터 남자분들은 소개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일모레 마흔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준비가 안 된 분들, 기회가 안 된 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준비가 안 된 분들은 평범하신 분들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자는 때가 되면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나이가 혼수라고 할 만큼 중요해요. 아무리 알파걸로 직업이 좋고 성공해도요. 본인이 나이가 들면 여자분들이 성공할수록 나랑 비순내지는 나보다 나은 남자를 원하는데 나보다 나은 남자들은 여자분 나이를 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결혼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능력 있는 여자들을 결혼을 해서 맞벌이라도 하려고 생각을 할 때 결혼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여자는 때가 되면 결혼을 하지만 남자는 성공하면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공이라는 건 사법고시가 될 수도 있고 대기업에 입사할 수도 있고 중견기업이나 어딘가에 취직할 수 있잖아요. 취직도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취직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취직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거 문제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데 집이 그야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결혼할 때 자금을 본인이 마련해야 된다고 한다면 취직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취직해서 시작이야. 결혼 자금을 모으는 거야. 결혼이 30대에 안 되고 못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로 준비 안 된 분들이라는 게 독신주의자가 아니라면 본인이 이제부터 결혼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 그나마 럭키한 건 집안이 그래도 중산층이라서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부모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고 또 본인이 직장을 다녔으니까 대출하고 본인이 모은 거 이렇게 하셔서 많이들 결혼하지만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혼자서 끝까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봐요. 40대가 됐는데 금융권에 있는데 학교도 좋아요. 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결혼이 왜 안 됐을까요? 집안은 너무너무너무 평범해 빌라에 사시더라고요. 부모님이 화목하세요. 주거니 뭐니 할 수가 없는 거야. 학교도 좋고 럭셔리하고 주변에서 연애는 많이 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는 높아. 그런데 그분들하고 결혼은 안 돼. 첫 번째로 준비 안 된 분들은 준비를 하시느라고 결혼이 힘드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여자분들도 너무 높게만 보지 마시고 서로들 마음 맞춰서 맞벌이 하시면서 열심히 살면 꿈을 같이 이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회가 안 된 분들. 대부분 집안들이 좋으면요. 아들이 성공하면 의사고신이 뭐니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결혼은 다 집에서 해주거든요. 공부만 해가지고 연애 코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야말로 결혼정보사에 많이 오셔서 많이 만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나한테 맞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기회 요인을 가지면서 본인이 이제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 이래저래 준비 안 된 분들은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혼하시기 바라겠고요. 기회가 안 된 분들은 저 김경애 원장에게 연락 주시면 많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을 얘기할 것 같으면 30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부모님한테 기댈 수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모으고 해서 해보자. 요게 계획이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그대로 픽스돼 버려서 40대가 돼버리죠. 그러면 설령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는 이게 가동이 되지만 한 가정을 꾸리게가 안 되죠. 그러면 결혼은 더 힘들어져요. 너무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내가 준비해서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무슨 로또 복권을 맞을 것도 아닌 거고요. 직장 생활하면 내 급여가 얼마고 얼마를 모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젊었을 때 잘 좋은 분 만나서 했으면 좋겠고요. 40대 결혼은요. 설령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연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옛날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임원이 돼도 50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40대 남자한테 향하는 거는 재력을 더 많이 봐요. 따라서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직장보다 재력, 경제력 위주로 여성분들이 보기 때문에 경제력을 갖추셔야 되니까 40대로 안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성분들 40대인 경우는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골드미스예요. 직장들이 다 좋으신 경우가 많아요. 내가 설마 결혼 못하랴. 당장 일이 있고 직장이 있고 연봉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자부심? 이거를 좀 내려놓으셔야 돼. 왜 그러냐면 40대가 넘어가죠. 여자분이 초혼이라 하더라도요. 초혼이다, 재혼이다에 구별이 없어요. 벌써 38부터 남자분들은 소개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일모레 40인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딩크족이 아닌 다음에는 결혼이라는 건 출산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님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는요. 난자를 냉동을 다 했어요. 이렇게 강남 어머님들이 딸이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난자까지 냉동했다고 그러는데 연애하다 보니까 난자까지 냉동을 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몰라도 결혼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만나려고는 남자들이 안 하겠죠. 그 딸이 보고자 하는 나보다 더 나은 일정선 이상의 분들이 사실 뭐가 아쉽겠어요. 남자분이 능력이 높을수록 나이 차이를 자꾸 보는 이유는 첫째로는 보기에도 나이 차가 있는 분들이 보기에도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산에도 확실히 위험 리스크가 적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그렇지만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젊은 아내이기를 바라거든요. 40대 여성들은요. 혼사의 관건은 뭐냐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차 적게 볼래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그 남자분들, 능력 있는 남자분들은 어떤 여성을 원할까 생각해서 나이 차를 적당히 열어놓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재혼 문제예요. 초혼도 의외로 많아요. 40대인 남자분들이 근데 초혼만 볼려면 굉장히 뽀닥뽀닥하다. 잠깐 갔다 오신 분들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섞어서 보느냐. 특히나 마흔 한두 살이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추천하는 건요. 마흔 한두 살 넘어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둘이서는 남자 능력되고 성품 좋고 우리 둘이 좋아. 결혼하면 아이를 하나 정도는 낳으면 좋아요. 만에 하나 못 낳더라도 결혼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게 이게 미스이다 보니까 나이는 들었어도 남의 아이는 못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좋은 거는요. 초혼이나 무출산 재혼보다는 자녀 하나 비동고 아이 상관 안 하고 만약에 우리끼리 아이를 못 낳아도 남자한테는 이미 남자분의 창조물인 아이가 전 배우자가 키우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에 악영향으로 출산이 작용 안 해도 되는 모든 싱글들이 결혼할 분을 잘 찾아서 행복한 결혼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에 대한 상담 연락 주시고요.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